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ppf 생활보호 패키지 시공방법 또는 시공 꿀팁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스팅어 차량은 지금 한 1년 정도 지금 1년 한 좀 넘었나 한 1년 한 2개월 이 정도 된 차량인데 이미 뭐 스톤칩이 좀 수없이 맞아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스크래치도 많고 해서 광택 작업은 이미 어제 끝난 상태고 오늘은 이제 ppf 생활보호 패키지와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할 예정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스톤칩이 생기면 ppf를 붙일 수는 있으나 이렇게 광택을 내도 태가 납니다. 보이시죠? 헤드라이트도 마찬가지로 태가 납니다. 이렇게 하얀색 쩜쩜쩜 ppf 생활보호 패키지 같은 경우는 신차 출구 후에 곧바로 하시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톤칩이 발생이 되거나 스크래치가 나거나 아니면 뭐 헤드라이트의 uv층이 깨지거나 사실 요거 지금 스팅어 차량도 uv층이 깨졌어요. 자 보이시게 되면은 끝부분이 깨졌습니다. 근데 이제 차주님의 그 차주님이 좀 더 깨끗이 타고 싶다고 하셔서 광택 후에 지금 현재 광택 상태가 요 상태에요. 스크래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지금 쭉 한번 보실게요. 지금 디포코리아는 광택 작업 또한 고퀄리티 시공으로 하기 때문에 요렇게 유리막 코팅을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깔끔하죠? 광택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지금 생활보호 패키지 지금 헤드라이트 나노퓨전 필름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보호 패키지 시공 중에 사실 가장 어려운 게 헤드라이트죠. 헤드라이트 사이드미러 근데 이제 지금 시공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디포코리아의 차량이 그 재시공 차량으로 입구가 되다 보면 헤드라이트 끝부분이 뭐 주름이 져 있다든지 지렁이 자국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늘려서 본드가 늘어난 자국 그리고 커팅이 안 돼서 끝 라인과 막 1cm씩 떨어져 있는 소위 말해서 발 커팅이라고 하죠 발 커팅 발로 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뭐 잘못했다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오늘 디포코리아에서 시공을 보여드리는 지금 작업은 이제 꿀팁이에요 꿀팁 영상을 찍는 거는 꿀팁 자 보시면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쭈글쭈글 하죠. 요거를 팽팽하게 맞춰 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팽팽하게 맞춰 줘야 되는데 요거를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공 11년차 12년차가 되고 있죠. 12년차에 저희 디포코리아 교육이사 박창모 이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어떻게 잡아야 시공이 깔끔하게 나오고 어려운 부분 요런데 이걸 산이라고도 하죠. 터널이라고도 하고 요런데를 팽팽하게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꿀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잠깐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설명하기에는 무거워요 지금 팔이 짐벌이 엄청 무거워서 팔이 저려요 흔들리죠. 자 그러면 자 우리 박창모 여기저기 다리로 갈 뻔했네 자 그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꿀팁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꿀팁 뭐 말로 하는 것보다 일단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 보여드리나요? 네 왜그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이 산이 보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산 이 산들을 잡는게 핵심입니다 핵심. 중요한 거는 썬팅으로 치면 성형을 얼마나 처음에 잘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에 어 작업을 얼마나 빨리하고 잘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작업의 퀄리티가 완전히 다르죠. 네 그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게 지금 PPF는 성형이 뭐 열 성형이 아니잖아요? 열 성형이 아니고 이거는 PPF 필름은 잘 늘어나기 때문에 열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때에도 늘려주시면 됩니다. 텐션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자 그러면 내공 12년차 헤드라이트 붙이는 꿀팁입니다 꿀팁. 이거 그냥 막 아 이거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절대 못해요.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꿀팁을 알려요. 물론 자가로 인터넷에서 필름을 구매해서 자 보시게 되면은 구매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지하초장이나 이런 데 깨끗한 환경에서요. 자 한쪽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팽팽하게 쭈글쭈글하면 안 돼요. 쭈글쭈글하면. 그리고 안쪽에 윤활제를 뿌려주고 윤활제는 각자 나름대로의 농도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타셔도 돼요. 자 이렇게 팽팽하게 요렇게. 지금 텐션을 줘서 요렇게 땡겼는데 텐션의 힘이나 아니면 늘리는 양. 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텐션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다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상 더 땡기면 좋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 성형이 딱 됐을 시점 그 정도까지만 땡겨주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성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산이 없죠. 이 쭈글쭈글한 이 산이 없을 정도만 땡기면 돼요. 없을 정도만. 과도하게 땡겨버리면 지금 이 안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거품인데 윤활제예요. 여기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본드 자국이 생겨요. 물론 저 또한 ppf 작업을 수도 없이 해봤지만은 사실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저는 설명을 잘 못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11년차에 고 단련된 우리 박이사. 박이사한테 지금 시키고 있는데 저도 뭐 한간에는 누가 대표님 왜 출연을 안 하냐. 저는 성형수술 좀 하고 출연할 계획이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무난 얼굴로 나와봐야 재미가 없죠. 자 그러면 지금 성형이 다 끝난 상태예요. 성형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잡아주는지. 자 고정을 시켰죠. 필름이 제일 빨리 힘있게 담는 부위부터 밀어주는 게 좋아요. 기존을 잡고. 자 위쪽. 아랫쪽. 한 번에 끝까지 다 미는 게 아니고요. 적당히만 밀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필름이 제대로 붙었는지 위아래로 당겨보시면 필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붙였기 때문에. 자 필름이 가운데 부분이 고정이 됐고. 이제 끝부분.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살짝 끌면서 끝까지 마무리. 여기서 중요하게 알려주실 꿀팁이 혹시 있나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윤활제 물론 저 또한 PPF를 많이 해봤지만 윤활제의 농도나 아니면은 이렇게 물을 뺐을 때 착 하고 달라붙어야 되는데 요런 농도나 요런 거를 좀 알려주시면 꿀팁. 윤활제의 농도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직접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접. 혹시 개인한테 맞게끔 맞춰 드릴게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다 서로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성향이 틀리고. 자 그러면 일단은 다시 작업에 맞춰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고정되어 있던 부분을 띔과 동시에 알아서 자리를 잡아요. 이게 지금 텐션의 그 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텐션을 한마디 성향을 잘했다는 거죠. 성향을 잘했기 때문에 알아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냥 밀어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보시면 깔끔하죠. 어디 막 한군데 쭈글쭈글 한 것도 없고 소위 말하는 지렁이 작업. 왜냐면 초보자들이 항상 실수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붙이긴 해요 전부 다. 어찌어찌해서 붙이고 커팅까지 다 합니다. 근데 가장 못하는 부분이 필름 안쪽을 자세히 보면은 먼지 정도 들어가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은 본드 늘어난 자국. 그 다음에 지렁이 자국. 지렁이 자국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스키즈가 쭉 끝까지 나가줘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스키즈 자국이 나고 지렁이 자국 같은 경우는 뗐다 붙였다를 반복해서 여러 번 했을 때 지렁이 자국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영상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뭐 카메라로도 사실 안 보여요 지렁이 자국은. 투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고퀄리티 시공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고퀄리티는 한 번에 이렇게 착 붙여야 돼요. 뗐다 붙였다가 없습니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반복해 봐야 사실 필름의 본드층만 늘어날 뿐이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쪽은 붕 떠 있죠. 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이제. 딱 떼는 순간. 어떻게 되죠? 착 들어가죠 제자리를. 안 땡겨서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요게 PPF의 꿀팁이에요. PPF 누가 더 잘 붙이고 못 붙이고 없어요 이게. 이게 팁만 알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도 뭐 생활보호 패키지 외에도 차량 전체. 휠 바퀴 빼놓고는 다 붙일 줄 압니다. 수도 없이 붙여봤고. 고퀄리티로 시공은 가능하지만. 이 꿀팁을 모르면. 기본적으로 헤드라이트 정도 붙일 줄 알면은. 다 붙일 줄 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자동차 전체 PPF의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쉬운 던져서 붙는 헤드라이트가 아니라면. 지금 현재. 지금 스팅어 헤드라이트.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쏙 들어가요. 물기만 빼면 돼요. 막 열을 주고. 어떻게 막 늘리고. 이게. 그게 잘못된 시공이거든요. 지금 스팅어 헤드라이트. 어. 난이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10점 만점에 한 5점 정도. 5점 정도. 중간 정도. 네.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배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조금만 배움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뭐. 지나가는 분 한번 어떻게 섭외해서. 어. 부모님 아저씨라도 섭외해서. 한번 잠깐 가르쳐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이게. 저도 물론. 지금 현재 시공 중인. 어. 우리 박 이사한테 배우긴 했지만. 한번 배워놓으면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PPF고. 지금 걸레로 다 닦았죠? 이제. 자. 한번 볼게요. 지렁이 차고 있는지 없는지. 자. 자. 깔끔하죠. 끝까지. 어디 한 군데 뜯는 데 없고. 자. 네. 지금. 그. 필름 선택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PPF라고 해서 모두 다. 투명 필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아요. PPF라는 것이. 페인트 프로텍션 필름. 한마디로. 페인트를 보호하는 투명 필름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구성이 다 좋지는 않아요. 뭐. 어떤 영상을 보면은. 2개월 됐는데 누렇게 변했다. 뭐. 3개월 됐는데 필름이 깨졌다. 어떤. 어떤 분들은. 뭐. 필름을 뗐는데.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라이트 필름을 뗐는데. UV층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름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저희 디프코리아에서는. 나노퓨전 PPF만 사용을 하고 있고. 나노퓨전만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명도도 굉장히 좋고. 자동차 필과 흡사하기 때문에. 붙인 시공이 안 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황변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황변에 대한 걱정. 일단은 뭐. 지금 보시면은. 오늘은 지금 헤드라이트만.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뭐. 도어 커버하고. 도어 헷지. 뭐 생활복 5종. 주유구. 트렁크 리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헤드라이트. 커팅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브로 그냥. 편집 없이. 그냥. 바로 재생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자. 자. 속도 보세요. 속도. 그냥 거침없이 쭉쭉 갑니다. 이게 커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은. 칼빵이 나면 안되고. 두번째.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헤드라이트 끝부분. 끝부분과. 얼만큼. 오차범위 안에서. 커팅이 되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커팅을 했는데. 뭐. 1cm씩 떨어지는 부분. 1cm씩. 막. 커팅이 되어있어서. 떨어지는 부분. 자. 자. 이게 반커팅. 자. 반커팅. 찢어지는 게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지는 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자. 제가 한번 뜯어볼까요. 찢어지죠. 이게. 왕커팅이 되면은. 그냥. 턱 떨어져 버립니다. 왕커팅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왕커팅. 여기다 붙여놓고. 왕커팅이 되면. 자. 이렇게 붙었죠. 왕커팅이 되면은. 한번 떼 보세요.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힘없이. 근데. 반커팅은. 지금 부시게 되면은. 찢어져요. 이렇게. 여기가 들리죠. 들리죠. 아직. 커팅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칼이. 헤드라이트에 안 닿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커팅을 해줘야. 차량에도 흠집이 없고. 고퀄리티 시공이 나옵니다. 좀 부시게 되면은. 좀 이따가 한번 더. 보여드리겠지만은. 끝선이 안 보여요. 끝선이. 그리고 지금 방금. 커팅한 필름. 쪼가리를. 떼 내면서. 지금. 윤활제를. 뿌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꿀팁인데. 요거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 커팅된 필름을. 찢으면서. 들리면서. 그 사이에. 기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기포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스퀴즈를 마지막에 밀게 되면은. 허옇게. 자국이 남아요. 밀이. 살짝 들리는 부분은. 저렇게. 윤활제를 뿌려놓고.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 끝까지. 커팅이 된 상태에서. 스퀴즈를 밀면은. 깔끔하게. 끝선이 보이지가 않아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꿀팁인데.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끝부분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에요. 자. 필름을 들면서. 들리는 부분에다가. 윤활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살짝살짝 들리는게 보이시죠. 자. 들리는게 보이시죠. 요렇게. 윤활제를 미리 넣어줘야. 지금 보시면은. 이제 스케줄을 밀거에요. 끝부분을. 지금. 요렇게 돼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끝부분. 네. 거품이 있죠. 이렇게 거품을. 윤활제를 넣어줘야. 요렇게 밉니다. 요렇게. 그래야 끝에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저기에 기포가 차거나. 횡연하게 제대로 붙지 않아서. 먼지가 붙게 되면. 뭐. 떨어지는거는. 시간 문제죠. 물 조금만 싸도 떨어집니다. 자. 요게. 디프코리아의. 시공 퀄리티입니다. 퀄리티. 뭐. 물론 뭐. 나도 저정도는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못하는 분들을 보시. 그.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소비자 분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시공이 되는 거구나. 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요렇게 안전하게 시공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디프코리아. 나노퓨전. PPF. 생활보호 5종 패키지. 자. 잘 보셨나요.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헤드라이트가 끝났으니까. 나머지 작업은. 뭐. 사실 뭐. 팁이 없습니다. 도어컵 도어H. 누구나 붙일 수 있어요. 팁이 없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일단은 뭐. 요거 끝나고.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면. 유리막 코팅. 또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프코리아 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뭐. 많이 보신 다음에. 저희 거 영상을 보시면서. 교육을 받으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걸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디프코리아. 본사. 자. 전화번호는. 영상에 띄우겠습니다. 거기에 연락 한번 주시면 되고. 뭐.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어. 우리 그. 유튜브. 그. 유저분들. 구독자분들.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팔이 아파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무릎에. 파스 붙이고. 장난이 아니에요. 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들고 있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찍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또한. 설명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정말. 이렇게 좋은 작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전국 디프코리아. PPF. 나노퓨전. 사랑 많이 해주시고. 그. 저희 디프코리아. 대표번호는. 16882526이에요. 16882526. 전국 디프코리아 지점은. 나노퓨전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시공은 언제나. 16882526. 자.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cay만 해야 aqueles 물美國 그иид sorts. 책анс기에. 잘 부탁드려면. Kaiser Pablo.